비닐로 낮게 포장된 사과 대신 장바구니에 사과를 담는 마음, 또 배달음식 대신에 직접 그릇을 들고 가서 포장해오는 마음, 불편을 감수하는 마음이 점점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편리해지려고만 하는 시대에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불편해지는 것만큼 귀한 마음이 또 있을까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매달 기후위기 관련 책 한 권을 골라서 읽고 있고요. 이번 달 7월에 읽고 있는 책은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입니다. 저자이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세율 소장님과 이 시간 채워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니까 꼼꼼히 잘 버려야겠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까다로우니까 포기하면 안 될까 하는 나쁜 마음, 대충 버리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고요. 결국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재활용할 수 있어야 모두가 하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인프라가 갖춰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리배출 정보가 요즘 너무 과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소비자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소비자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비자가 해줘야 될 것은 두 가지거든요. 재활용되는 것들만 정확하게 구분하기. 두 번째 깨끗하게 버리기. 이것만 잘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문제는 생산 공정과 재활용 공정에서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재활용 공정에서 최대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생산 공정과 재활용 공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도 다 분리배출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의 재생값만 그리고 불편함만 자꾸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편적인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잡혀줘야 제대로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분리배출 결벽주의에서도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그 말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분리배출 결벽주의에서는 좀 벗어나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레기를 정확히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은 재사용,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물건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분리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그건 우리 분리배출 노력이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사실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그렇게 재활용돼서 만들어진 재생 원료로 다시 사줘야 돼요. 그래야 물질의 순환의 흐름이 완성이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순환의 시작과 끝에 기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역할을 잘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들은 양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것,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해야 될 것은 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라 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산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생산자 책임 활용 제도가 시행 중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매한 물건에는 이미 재활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책에 실려 있는데 저 그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비용까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또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또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전 과정을 추적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이제 작당 모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추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막 전화 걸고 하면서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렇게 정보를 취합해서 문제를 정리해서 생산자, 지자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종이팩 같은 경우에 멸종위기 행동이라고 멸균 종이팩 재활용을 잘하자. 이런 이름에서 멸종위기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관심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소비자들이 또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일반 다수의 소비자들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후원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누군가가 캠페인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는 건데요. 가령 서명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온라인 서명 캠페인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귀찮게 이런 걸 하냐라고 넘어갈 게 아니고 잠깐 시간을 내서 읽어보고 서명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문제를 개선하자 해서 서명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단시간에 10만, 20만이 모이게 되면 정부도 기업들도 딱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힘을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도 그 적극적 행동하는 분들을 지지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품 포장제를 자세히 보면 분리배출 표시 말고도 재활용 우수, 재활용 어려움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건 또 뭔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해요.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용의성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재활용 우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이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재활용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들 때 잘못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생 원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방해 요인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질들에 대해서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업들 일종의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커밍아웃 해라. 그렇게 되면 소비자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재질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제품을 구매할 때 재활용 우수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재활용이 어렵다면 이거는 조금 소비를 고민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재활용 최우수 우수는 소비자 생산자들이 표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구매를 자제하자. 돈 초리를 휘두르자.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요.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중에서 49쪽과 53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인 안현모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쓰레기, 특히 재활용 관련 문제가 나오면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생산자들이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고가 나면 원인 제공자를 가려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죠. 이전에는 쓰레기는 당연히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배출자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데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소비한 쓰레기를 버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소비하더라도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쓰레기가 훨씬 늘었잖아요. 생산할 때부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포장도 많아지니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건 소비자만의 문제를 넘어선 일이죠. 음료 용기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까지는 대부분 유리병을 씻어서 재사용했어요. 그러다 1960년대 들어 일회용 유리병과 캔이 또 1970년대 들어서 일회용 페트병이 등장하면서 음료를 마시고 빈 용기는 버리는 소비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일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으나 실상 문제는 계속 악화해왔죠. 시장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화려한 용기가 나옵니다. 급기야 캔 모양인데 위아래만 금속이고 몸체는 페트인 용기도 등장하고요. 모양이 세련되고 예쁘니까 물건은 잘 팔릴지 몰라도 금속과 페트가 섞인 복합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한 페트병도 자꾸 나옵니다. 병마개를 큼직하게 디자인해서 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더군요. 재사용 용기가 일회용기로 바뀌고 일회용기도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에서 어려운 구조로 악화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재활용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책임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즉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인데요. 그렇게 하면 생산 단계에서 포장제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1990년대 초 이런 방안이 나온 이후 많은 나라에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EPR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데 2003년에 도입되었죠.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페트병, 캔, 유리병은 이 제도가 적용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면 다 분리배출 해도 되나요? 표시가 있어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어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 있고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로서는 재활용 여부를 떠나 표시가 있으면 분리배출이 원칙입니다. 분리배출 표시는 소비자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정부와 생산자가 재활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 품목이라는 표시, 즉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분리배출 표시가 된 물건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소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당한 셈이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제품과 포장재 재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죠. 다행히 포장재의 재질, 구조, 등급 표시 기준이 설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생산자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포장재에 기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리배출 표시만으로 마치 재활용이 될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던 업체들이 발각되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긴장한 생산자들은 재질 개선에 더욱 힘쓰게 될 겁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두려움조차 함께 나눌 때 희망을 발견하게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더 자주하라고 더 많이 행동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일도 이어집니다.